저 약봐.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갈라서 안 돼요. 그래야 그래도 1분과 2분인 거 아니죠? 거기서도 또. 이쪽이 1분이에요? 안 들죠. 국가대표. 1분은 술 안 가야 돼.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이 말의 원래 뜻은 술잔을 서로 주고받는다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좋지 않은 일을 꾀하거나 남을 가볍게 여겨 경솔하게 하는 행동을 이루는 말로 쓰이는데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건배. 현중. 짠. 빛을 말한다 정말. 처음 위하여. 벗어. 벗어. 폭탄? 간짜? 간짜. 간짜 아니지. 폭탄? 폭탄 좀. 현중. 자셔 자셔. 자셔. 한잔 자셔? 네. 자 한잔 자셔. 못된 일을. 못된 일을. 자셔. 쟤는 자셔한다. 아 진짜. 이것을 부린다고 표현해요. 부린다고. 어? 부리다고? 부린다고. 아 부린다고? 자주 쓰는 말이에요? 네. 자주 쓰는 말이에요. 현중. 부린다? 주사 부린다? 맞나? 자 이건 부대기도 하고. 건다고도 합니다. 쇼부 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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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어요 제가. 쇼부? 네. 봐둬. 아 이 정답이 정답 같아. 아이 어떡해. 단사 카톡 카톡 가라 한번 보내줄까? 아 저는 모르겠어요. 해봐요. 해봐요. 해봐. 틀렸어 땡이야. 할 거 없지 위는. 네 없어요. 시비. 어? 시비 건다. 시비 부려. 시비 부려. 시비 부려. 시비죠. 오빠 시비 부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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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작. 오. 정답입니다. 들어보니까 그러네. 왜 나쁜 일을 꾀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건 수작 아니에요? 아. 수작 이거야? 나도 모르겠는데. 이게 저수의 저작이구나. 저수의. 요걸 요걸 요걸. 요걸 2년차? 아니 3년차 요거요? 요거요? 약법이 좋지. 그쵸. 야. 아무 답이 남은 사람이야. 아니. 약법은 약법으로 먹어야지. 그래요? 그럼 어떻게 달라요? 우리 흔한 떡집에서 먹는 약법이랑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진짜 몸에 좋았는데 비 확 나고. 그다음에 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씹혀. 밤이 있었어요? 밥도. 이거. 이거. 이거 있잖아. 이거 아까 자기들이 따온 거거든. 근데 이게 맛을 좀 봐줘. 간을 좀 봐줘. 왜냐하면 이거는 한 숟가락하고 상관없이. 간 간. 경상도 사람이라 이거 간을 좀 봐줘야 돼. 어어? 어어? 아 이거 안 돼야지. 오둠 끝. 오빠 눈 좀 빨리 하나 맞추세요. 오마조기가 진짜.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요. 근데 왜냐면. 맞잖아. 딱 좋아.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네. 딱. 딱. 딱 됐어. 딱 됐어. 하와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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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하와이야. 하와이사람이잖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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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김현중이 지금 딱 붙었다고 지금. 야 이거 일본 팬들이 보면 얼마씩 빠졌어. 야. 너무. 너무. 야. 몸으로 안 따라주고. 머리는 안 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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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제 진짜 해야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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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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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